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손님하고 올게 다음엔 손님하고 빨리빨리 해서 컴스턴 받지 침대를 빼셨네요 침대 나쁘다고 해도 도움이 쓰러버렸어 저희가 330에 관리비 6만원에 인터넷 포함되어 있고 전기 가스만 따로 방이 다 쫓아나 방이 에어컨이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원룸에 있는 가입사로 냉동에 가입사로 냉동에 가입사로 좋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옆방은 나갔어요? 서울에 살려면 하루 만은 안 계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